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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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야? 맛있어. 너무 빵빵해. 좀 부즈런데도 있구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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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응 아 메뉴 좋아 보이네 응 맛있다 그치? 여기다가 상추만 넣으면 진짜 망향으로 주변데? 너무 오래 익혔다 후엉지로 변신해서 그게 잘 안겨야 되는 것 같아요 피자맛이야 맛있어 상탱 피자맛이야 멀찍 피자맛이네 그거보다 훨씬 피자맛이지 맞아 이것도 맛있다 좀 마요네즈 맛이네 그래도 근데 청양고추맛은 잘 나는 것 같아 여기 향도 안 넣었네 먹채맛이 나 맛있다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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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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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